강진 고려청자를 이쁘게 찍어 오오옹 흠 오랑캐도 아니고 거란족도 아니고 장희수도 아이다 네. 아입니다 강진 갯벌을 배경으로 고려 청자를 높여 노을 감게 사진을 찍는 이번엔 갈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이번엔 고인물 위에 청자를 내려놓고 사진을 찍는 잘자 고생했다고 이불을 덮어주고 같이 꿀잼을 잔 다음에 강진바다를 배경으로 정말 멋지게 찍는 어? 드론으로 내려 찍는 이 미친가요? 상상